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데뷔 3단원이지요? 바로 쌈싸 묵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탄과 2탄에서 첫 번째는 HR도를 정리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계 행성의 탐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국의 풍만이들이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장풍이가 이렇게 무료 득강 캐스트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풍만이들이 직접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즉 다시 말하면 이동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고자 이런 쌈싸 먹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동하면서 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천여명이 넘는 풍만이들이 클릭해서 봐줬지만 댓글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사는데 너무 댓글이 없으니까 정말 나 힘들었도 죄송하지. 나 진짜 삐졌도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쌈싸 먹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계정이 되면서 3단원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 때 빅뱅이라는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서 바로 성적! 빅뱅! 비 투 투 투 뱅뱅! 빅뱅! 성적을 한번 급폭발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잘 못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소해서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장풍이는 요번 시간 요 쌈싸 먹기 캐스트를 통해서 이 우주론의 전반적인 스토리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얘들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학자가 한 분 계시지요. 바로 변호사이면서 짜투리 시간에 우리 풍발들은 캐스트를 보지만 그 과학자 그 변호사분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성운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지요. 그 성운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드로메다였습니다. 거기 불이 들어오메까? 안드로메까?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에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후퇴한다라는 것을 알아낸 바로 허블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팽창하고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발상이었어요. 자 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즉 은하에서부터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수록 후퇴의 속도가 더 커지더라. 됩니까? 거리와 속도에 관련된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뭐를 미합니까? 허블 상수지요. 그래서 후퇴의 속도라고 하는 부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됩니까? 그래서 이 거리와 속도 허블 상수가 바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기울기는 계속 바뀌고 있지요. 관측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허블 법칙이 우리에게 준 큰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하가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시간을 역으로 되돌려 봅니다. 점점점 팽창하고 있는데 시간을 역으로 되돌리면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론이 바로 대폭발 우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빅뱅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는 개념 우주의 나이라던가 우주의 거리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 양이 더 커진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너만 봐에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얘들아 우주론을 한번 쫙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빅뱅 우주론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거기에 반대가 되는 거기와 의미와 살짝 비슷하지만 조금 애매모호한 바로 정상우주론이 나오게 되죠. 자 빅뱅 우주론, 정상우주론의 같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부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팽창한다는 거예요. 부피가 커진다, 팽창한다라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얘는 질량 일정합니다. 처음에 은하가 4개였으면 4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 계속 질량이 증가되지요. 그래서 이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점점점 증가됩니다. 아하!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정상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와 밀도는 감소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도와 밀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팽창. 우주는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부피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점 감소하게 되더라라는 것.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두 가지는 서수령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우주배경 복사입니다. 자, 우주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기본 입자가 모여서 바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원자핵이 점점점 온도가 감소됨에 따라 전자가 같이 합류가 되면서 원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원자가 만들어지게 될 때 그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기 있는 빛이라고 하는 광자들이 전자와 충돌을 합니다. 전자와 충돌하면서 굉장히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자, 우주가 점점점 팽창합니다. 온도가 점점점 떨어져요.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여기 있었던 원자핵과 전자들이 서로서로 만나, 당장 만나 여기는 원자핵과 전자가 하나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끌어댕기게 됩니다. 전자를 끌어댕기면서 이 전자들과 충돌했던 빛이 빛이 이때 온도가 약 3,000K 정도가 되며 전자와 충돌하지 않고 빛의 직진이 가능하게 되죠. 됩니까?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이때의 온도가 약 3,000K 정도 이때 발생한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팽창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점점점 팽창하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빛이 직진함에 따라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고 이때 발생한 빛이 지금 현재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낮아져서 약 2.7K 정도의 복사 에너지의 빛으로 전파로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이때 발생한 빛을 우리는 우주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배경 복사는 바로 윌슨과 펜지어스 그렇죠? 펜지어스야. 펜지어스. 펜자바스 아니야. 펜자바스. 펜지어스. 펜지어스라는 분과 윌슨이라는 분이 이것을 우주배경 복사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때 온도가 2.7K라는 것 2.7K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파장이 관측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과거와 자, 질량 일정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얘들아 질량 일정하다는 것은 그때 그 물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인 것처럼 개수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12대 1이에요. 양성자, 중성자 그지? 근데 얘들아 이때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가지 꼭 외워줘야 돼.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질량비야 질량비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다 정리가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도 얘들아 한계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의 편평성 문제 그리고 자기홀극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바로 가속팽창 우주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속팽창 우주 우선 얘들아 수소 문제 12개 헬륨 문제 1개 12대 1 그리고 질량비는 3대 1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속팽창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봐라 우주가 얘들아 한 점에서 시작됐다. 근데 일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팽창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우주의 지평선이라던가 우주의 편평성이라던가 자기홀극 문제 이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자기홀극이니 우주의 지평선이 어딨어 우주의 편평성 뭐야 이거는 너만 봐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가속팽창 우주가 나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팽창한 것이 아니라 빅뱅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바로 한 번에 가속팽창 팽창을 했다는 거야. 한 번에 쫙 팽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팽창을 해서 이렇게 되더라. 팽창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가속팽창 우주입니다. 이런 가속팽창 우주의 이론이 나오면서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보완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대폭발했을 때 갑자기 어떻게 가속팽창을 하다가 현재 현재 가속팽창을 하다가 현재 현재 이러한 물질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건데 이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 질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왜? 검정색이야. 암흑이잖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를 느끼는 거야. 어떻게? 그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력을 통해서만 어떤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첫 번째 이런 중력 렌즈 현상 아니 시커먼 얘네들이 어떻게 미세 중력 렌즈 렌즈 현상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 거야. 하나의 은하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 이 안에 무엇이 있구나.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를 보시면요. 나선 은하가 이렇게 있었어. 모기향처럼 생겼어요. 그죠? 어? 모기향 암모나이트 자 이렇게 얘들아 나선형처럼 생겼는데 봐봐. 자 이런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속도가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지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회전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회전속도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론적인 것은 아니라 이게 실제 실제 측정한 회전속도가 보니까 회전속도가 계속 일정한 거예요. 회전속도가 어떻게? 계속 일정해.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적으로의 회전속도는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회전속도가 일정한 거야. 아! 이 주위 안에 뭐가 있다? 암흑물질이 있겠구나. 어떠한 거대한 중력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은하에서 은하단 속에 있는 은하들이 계속 멀어져야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이동하고 있다? 아!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암흑물질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됩니까? 그래서 이런 암흑물질이 점점점 발견이 되면서 또한 1A형 초신성이 있어요. 이런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현재도 지금 뭘 하고 있다? 아! 가속팽창을 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현대의 우주론입니다. 어떤 큰 스토리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내용을 얘들아 처음 듣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떠들어야 되고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쉽게 쉽게 이런 내용들을 접해놔야지만이 우리 흐름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은 그래 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장풍이가 정말로 잇몸에 땀이라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됩니까? 그래서 가속팽창 우주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우리가 살짝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무엇이냐면 현재에서부터 자 후입니다. 후 후로 보니까 얘들아 암흑에너지 양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 자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부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도가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밀도가 점점점 줄어듬에 따라 봐봐. 암흑에너지 양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새로운 물질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니까 얘들아 점점점 이러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양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되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밀도가 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 양은 비율은 비율 비율 비율은 점점점 더 암흑에너지는 비율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우주 팽창에 따른 부피가 증가함에 따른 진량이 일정함에 따른 부피가 팽창하니까 암흑에너지는 점점점 그 비율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 밀도는 점점점 감소될 것이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들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 외에 암흑 물질이 들어 되게 많은 거야. 그치? 암흑 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더 양이 많다라는 것.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쌈싸먹기를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지구과 그래 별거 아니구나.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조금만 하면 더 쉬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기말고사를 정말 잘 보기 위해서 즉 고등학교 2학년 화려한 마무리를 위해서 장풍이가 조금은 이런 쌈싸먹기 코너를 한 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고등학교 2학년 정말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 다음 수능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어. 거의 1년 남았지만 그래도 얘들아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잘 공부해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 풍마이들의 미래와 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우리 풍마이들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사실 꼭 인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활기차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냅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아iens , 고맙습니다. 현실 vy inim위 Kamet 재미있습니다. sh